3. 고다리 하 고다리 왜 먹어? 그러게? 고다리가 맛있어? 응? 왜 붕어 싸먹고에 붕어가 없어? 김치찌개에 김치가 들어있어야 김치찌개지 붕어 싸먹고에는 붕어가 있어야 붕어 싸먹고지 그럼 이거 사기 아니야? 맛있어? 그래 유아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클레버티비 아휴 더워 아 안 더워? 너무 더워 너무 진짜 더워 왜 뭔또야? 어? 삼옥겹바다 자 너희를 위해 준비했어 uh 아유 презид이 이렇게 먹어야 해 왜 이렇게 씹어먹 haar 야 야! 야! 머리 안 아파? 맛있어 맛있어? 그래 이 원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! 아! 안 돼! 응? 응? 너 붕어 쌈 한꺼에 붕어가 없어? 에? 붕어가 없잖아! 붕어 쌈 한꺼에 붕어가 있어야지! 응? 야 그럼 이거 완전히 살기 아니야? 그러니까! 야!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붕어가 있냐? 그러면... 김치찌개에 김치가 들어있어요 김치찌개지. 붕어사만코에는 붕어가 있어요 붕어사만코지. 맞네. 그러면 이거 사기 아니야? 내가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야 아이스크림에 붕어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먹냐? 비려서. 오! 야 맞네. 야 어떻게 아이스크림에 붕어가 있어. 삼겹과 도대체 누구 편이야? 나는 붕어사만코 먹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붕어 먹으려고 산 건데 붕어사만코 안에 붕어가 없으면 어떡해. 오! 야 맞네. 야 나이가 붕어를 먹고 싶어서 붕어사만코를 샀구나. 우리 나이가 붕어를 먹고 싶었구나. 말을 하지 베이베. 뭐야 오빠. 나 붕어 먹으려고 샀는데 이거 사기네. 끝이 마치 사기지. 야 붕어빵에 붕어가 있냐? 오. 역시 꼬다리가 최고로 맛있어 근데. 아니 이제. 나 근데 왜 이렇게 없는다고. 어. 꼬다리 왜 먹어? 그러게. 꼬다리가 맛있어? 야 꼬다리가 제일 맛있잖아. 어? 그래. 왜 안 먹어 꼬다리를 해? 제일 맛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중에? 그치? 꼬다리가 무슨 맛이야? 제일 맛있었는데. 어? 그럼 우리 꼬다리 줘 줘 줘 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그럼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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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쌍쌍바는 잘 뜯어야 좀 좋다고 그랬잖아. 아 맞아. 우리 잘 뜯은 사람은 그냥 먹고 못 뜯은 사람은 딱 끝났어. 이제 시작할까? 그래. 아 제발. 제발. 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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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뜯었다. 나 자꾸 잘 해야 할텐데. 화이팅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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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안 좋나봐. 아싸. 언니. 이제 딱 맞춰야겠다. 내가 먼저 때릴게. 아. 어. 넌 언니 왜 이렇게 없는거야. 이제 나 때릴게. 너가? 아싸. 나 오늘 좋으니까. 선생님한테 숙제 안해도 안걸리겠지? 응. 아싸. 그 정도까지? . 네. 이거ies. 얘들아 우동님이 차서 hike. Bull. 엉크. pla. 왜 tenAYely. 함 imperfect하게 고양 Road. İstanbul. así away. 어. 나 이 아이스크림이 차서. expressive. 이게lev刻인데. 아 역시 허쌤 아 역시 허쌤 내 취향 딱 안다니까 역시 아이스크림은 단맛이 최고지 난 괜찮은 것 같아 어? 그래? 이거 맛있는데? 이건 1974년이래 내 건 1972년도 거네? 우리 아빠가 1976년생인데? 야 맛있어 먹어봐 난 생각보다 맛있어 응? 생각보다 맛있네 그치 맛있지? 응 둘이 뭐 할까? 둘이 뭐 할지? 얘들아 우리 수박질 하자 내가 술래할게 가 숨어 오케이 셋 넷 둘 둘 셋 셋 넷 셋 셋 셋 셋 셋 둘 셋 어? 야 너희 여기서 뭐해? 야 너네 뭐하냐니까? 야 얘들아 이리 와봐. 얘네들 뭐 먹는데? 뭐? 혼자 먹어? 뭐? 혼자 먹는다고? 뭐? 혼자 먹었다고? 미안 너무 더워서 기다려온 우리만의 패러다이스 떠날래 푸는 바람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Let's go to the sea Come on to vitamin sea 매일 꿈